네 안녕하세요 만재현씨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집안에만 처박혀 있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나마 집에서라도 신선한 깨끗한 공기를 맛볼 수 있는 공기청정기 관련된 구매 팁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보지 말고 간단하게 보시죠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는 헬파필터 등급으로 공기를 얼마만큼 더 미세하게 걸러주느냐를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군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H13 등급 제품군이 구성이 주로 많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E11 등급이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단순하게 봤을 때 H13이랑 E11이랑 두고 봤을 때 당연히 촘촘하고 작은 거 걸러주는 게 좋을 텐데 왜 E11도 많이 되어 있을까요? 많이 나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 나무 위키에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공기를 빨아들이는 저항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기를 정화시키는 양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건데요 그래서 빠르게 많은 공기를 필터링을 대충 할 거냐 혹은 천천히 조금의 공기를 깔끔하게 필터링 할 거냐 이 두 가지 방안으로 적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취향 혹은 집안 상황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작은 게 낫죠 작은 게 낫아서 저는 H13 해파 필터가 달려있는 모델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기청력이 구매하실 때 딱 보셔야 될 게 딱 세 가지입니다 해파 필터 사양 얼마나 촘촘하냐 두 번째 몇 평형이냐 이런 에어컨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커버리지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음 등급입니다 그래서 소음 같은 경우는 이게 자면서 틀어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아무래도 좋겠죠 이걸 베이스로 저는 좀 몇 가지 제품을 추천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제품 삼성전자 플루스카이 얘는 제가 구매를 실질적으로 한 제품이에요 구매를 해서 처갓집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께 선물을 드린 제품입니다 되게 괜찮아요 디자인도 미려하고 H13 등급에 빠방하고 이거를 거실에 넣고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실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용량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나 지금 되게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손도 그렇게 많이 크게는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 제품 보시죠 다음 제품은 또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용량이 좀 더 줄어든 제품이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바위가 또 저렴해지고 동일하게 H13 등급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싱글 조각에는 이 제품도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 제품 샤오미 샤오미 공기청정기가 꽤 유명하죠 그런데 샤오미 이거 두 개 우선 제품 넣어놨는데 이거 두 개다 E11, H11 등급이에요 그 말인즉슨 0.5 마이크로미터 먼지를 95% 제거한다라는 개념인 건데 말 그대로 작은 문지는 제거를 할 수가 없다라기보다는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가격이 되게 저렴해서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궁극적으로 만약에 공기질을 정말 따지신다면 이런 H13 필터가 적용된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추천드린 이 제품들 말고 다른 제품들도 H13 등급 지원하는 미닉스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취향상 H13 등급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LG전자 비싼 70만원 하는 것도 21 등급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개인 구매자의 취향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13을 추천드려요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샤오미 이 두 가지 제품 가격대 성능비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공기청정기 과거에는 솔직히 돈 주고 살 만한 물건은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서 워낙 공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명 겨자막기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제작도 가능하다는 거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께서 많은 분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선풍기에다가 기본적으로 헤파 필터 달아가지고 공기청정기 필터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냥 쓰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미세먼지들 다 잡히거든요 솔직히 동일한 효과를 느낄 수 있죠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단 미세 공기청정기랑은 좀 다른 부분이 공기청정기는 주변 공기질을 측정을 해서 그 필터 용량을 제어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선풍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속도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허접해 보이더라도 이거 보시면은 테스트까지 하셨더라고요 어느 분께서 테스트 하셔가지고 이게 성능적으로 봤을 때 정말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정말 그냥 대충 선풍기에다가 필터 앞에 달던 뒤에 달던 상관없이 달아놓고 쓰시더라도 솔직히 더 상쾌 공기를 맡으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저도 솔직히 이거 알고 있었으면 진작 했을 텐데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보고서가 있어요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그래서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은 소비자원 검사 결과를 16년도 자료이긴 한데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셔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공기정화 능력은 비교 제품당 다 만족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 테스트도 하더라고요 탈취 효율, 유액가스 제거 효율 막 있고 뭐 실질적으로 운용비 연간 사용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자세하게 비교를 해 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참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련 링크들 여기 제가 같이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뭇이키 여담에 있는데 여담 한번 보시면은 저희도 솔직히 좀 아플사 했던 건데 공기청정기 사시고 필터 비닐 벗기셔야 돼요 이건 일본 글인데 공기청정기 산지 2년 처음에 열어봤는데 필터 비닐 봉지 그대로 써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구매하시면 당연히 필터 한번 확인하시고 비닐이 있으면 벗겨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요즘 가뜩이나 좀 공기가 안 좋아져서 조금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스크까지 구매를 했는데요 아무튼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공기를 마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구매 팁 및 관련 제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해먹고 싶죠 이상 만두여지였습니다 그럼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